안녕하십니까? 쓸통이 이삭입니다. 오늘은 중대 발표를 하나 제가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저희 슬기로운 통계생활에 홈페이지가 생겼습니다. 정식 홈페이지를 제가 그동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홈페이지를 소개하고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statisticsplaybook.com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홈페이지입니다. 좀 귀엽죠? 나름 엄청 신경을 써서 만들었는데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통계생활에 가셔서 홈페이지 가입을 하시면 이 밑에 보시면 지금 현재 무료로 올려놓은 기초 프로그래밍 강의가 있어요. 이 기초 프로그래밍 강의는 여기 보시면 무료라고 이렇게 적혀있죠? 그래서 누르신 다음에 강의에 대한 커리큘럼이 이렇게 뜨고 그 다음에 사인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셔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등록을 한 강의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고 이렇게 1강부터 듣기를 시작을 하시면 유튜브 상의 저의 강의를 이런 좀 강의 형식의 사이트에서 듣게끔 제가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강의 듣기 전에 이렇게 다운로드 할 것들 이렇게 다운로드 하시고 강의 잘 이렇게 봐주시고 지금 사람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 랭귀지 질문할 거리가 있다. 그러면은 요 밑에 질문할 수 있는 댓글창도 제가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한번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중대 발표는 저희의 이 공식 홈페이지가 론칭을 하게 되었다. 많이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멤버십 전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프리라고 써져 있지만은 슬통갱이신 분들만 사실 영상이 나오는 그런 강의이니까 슬통갱 분들은 요런 클래스들 잘 이용을 해서 강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사실 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이 멤버십 지금 슬통갱을 들어주신 분들의 그 돈을 가지고 사실 제가 운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멤버십 전용 영상을 먼저 중심으로 제가 강의 설정을 해놓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알찬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